이 시간은 푸른초장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지팡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와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푸른초장은 양과 목자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화면과 함께 우리 생각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들깨나 들고양이가 있죠 그런데 양은 사람 손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들깨양이나 야생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사냥이라는 야생양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예 품종이 다른 개체고요 양은 약하고 병들기 쉽고 어리석고 겁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콜 바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축 중에 여러분 이런 동물은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목자를 떠난 양은 도둑과 강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길을 잃은 양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목자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술말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 욕심 내 생각 또 내 기준을 버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사실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독특한 도구입니다 사실 소나 말이나 돼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신중히 골라서 깎고 휘고 다듬어서 자기 손에 꼭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이 양을 위험해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글에서 일부 좀 발췌가 되어진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고 또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목자 대신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목자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데요 자 이 세상이 너무도 험하고 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고 넘어트리려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이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서론에서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공급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또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수정에서 이 지팡이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되었죠 바로 애굽의 우상 그리고 애굽 망의 건세를 의미합니다 자 지팡이가 그렇게 뱀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때 온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정할 때 그 어떤 우상신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자의 지팡이를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이 새 비유가 나옵니다 이 참새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섯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와 비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비교하시면서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을 좀 믿어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 백합화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옷도 틀의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이처럼 먹을 것은 새에게 비유를 하시고 입을 것은 백합화 꽃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턱까지 세심하게 다 세시는 가운데 일거수 일투조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스펠저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나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고 계시는데 왜 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성경 곳곳마다 바로 이 목자의 지팡이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넣어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공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레기 27장 32절에도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리고 출애국기 14장 6절에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그런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랬을 때 정말 이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이 되어지고요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런 표적을 표징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민숙의 20장 21절에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준가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미카소 7장 14절에도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이 홀로 거주하는 손에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래에서 먹이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처럼 이것은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지팡이가 있다면 이제 목자의 막대기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팡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 모세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오늘 다윗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쓰게 되어지죠 그야말로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막대기와 물매와 돌 다섯 개를 들고 쓰게 되어집니다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놀아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 목자의 막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중요한 구절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사의 10장 26절에도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리바위에서 미대안을 쳐 죽이신 것과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리고 스카라 11장 7절에도 내가 막대기 둘을 쥐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말씀드렸죠 17장 40절에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의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대지인표를 썼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엘하 23장과 에스겔 29장 10편 121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교에서 이 세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가족 4주 교육 이후에 세가족 5주 교육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원교회로 정말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전도자, 인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고 또 특별히 4주와 5주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문을 저희가 5주 훈련이 끝나면 간증문을 받는데요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교회 교자도 전혀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전혀 몰랐던 완전 불신자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히 짧은 사실 올해 2021년 5월 30일 날 우리 예원의 새생명 초청을 통해서 오셨던 분이면 사실 5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슨 단어와 문장으로 이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불신 과정에서 자라나 각가지의 일들이 너무도 많은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해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지칠 대로 지칠 때쯤 이렇게 끝내기에는 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고 달성 후에는 이번에는 꼭 죽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운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 운동을 가르셨던 관장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원교회로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이 사주교육 때 앞에 앉아계셨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뀐 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남편은 자랐어요 그런데 교리가 다른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 예원교회에 오는 것을 남편이 좀 반대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인지 내가 한 번만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을 설득해가지고 올해 5월에 새생명 초청주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의 은혜가 자신에게는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본 듯 했고 바로 예원교회라면 내 존재의 이유 그동안의 내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로지 이 한 곳만 보며 인도해 주신 대로 묵묵히 복음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치유되고 문제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이분이 교육받고 또 수료하실 이후에도 이분을 좀 뵙게 돼 있었거든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셨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수료 때만 사실 오셨거든요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러면서 예원교로 인도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지 다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조금 본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상의 영을 따르는 이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은 흑감이지 않습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사단에게 속는 것을 모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흑감이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흑감의 세력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의 실체가 절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만이 사단의 실체를 통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 자식 부친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져서 거짓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 3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철저히 외인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 친척들 청구리 지역 현장을 보십시오 이 시대 자체가 악령의 사로잡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역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해질 겁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신자들조차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해서 사실은 교회에는 다니고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영적 싸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속지 않으시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악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창세계 3장, 6장, 11장 현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지유로 몰아가고요 이 물질이 신이 돼버리는 만몬신으로 물질과 쾌락과 또 창세계 11장에 정말 성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문일상 16장에도 나와있습니다 악신해드리지 않습니까? 가로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은삼심장에 예수님을 달아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은 사단 마귀가 어떤 대표성을 띈 단수, 대장이라면 귀신은 그 쫄깃죠, 복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정 5장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아를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 땅을 팔아 바치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 실컷 갖다 바치고도 망한 사람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성령해방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영을 기독신자를 하더라도 따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한마디로 우리가 한 음전을 말씀드리면 성령입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자료 화면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어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민 자, 그 다음 우리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길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끼리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오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겁니다 즉,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9절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요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을 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자격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성령 인도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은요 누가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예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 십자가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세 종류의 흉악범들에게 십자가형을 지겠습니다 자, 누가 좋냐? 첫째는 살인강도 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큰 반란을 일으켰던 수장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 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단의 수장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되죠? 예수님은 사실 살인강도도 안 했고 한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던 수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그들을 견디지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 아플 거라고 우리가 마취제를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맨손, 맨발에 여러분 십자가를 박습니다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나마 손은 낫죠 발은 두 발을 포기해서 못을 박을 때는요 굉장히 큰 장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를 놓고선 죽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모든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만민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도 처절한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이 개입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영적 사망, 지옥과 멸망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목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 속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냐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 왜 부활하셔야 했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사건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창조 사건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두 번째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바로 재창조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 사건 시공원을 초월해서 이제는 그냥 예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동일한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내조,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중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테텔레 스타일 이거를 외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미세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커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지금 활동하죠 그러나 마지막 무적행 때는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을 잡아서 머리를 깨트려도 몸은 움직이죠 꿈틀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갇힙니다 무적행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 활동은 묶일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흑암의 권세는 묶여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기독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50위조 강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말씀 인도입니다 뭐가 들렸네 봤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50위조 강단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죠 목사도요 여러분 주석 보면서 멋진 설교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인 영적인 힘이 오지 않고 회복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정확한 원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가 매주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아있는 예체질이 있고 예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헛뒤 받지 마시고 내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인생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 보호를 받았던 인생들 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응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죠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다 성령 충만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는 떠나지는 않아요 예 그대로 갑니다 영원성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은요 내가 순간 말씀 놓치고 내가 순간 영적인 부분으로 약해져 버리면 내 육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이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윈 역시 3회에서 한 17장 마시잖아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출입구의 14장에도 보면 모세가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홍의 앞에 섰을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입구기 13장 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너무 뜨겁고 낮에는 밤에는 또 너무 일교차가 큰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거나 말씀보다 뒤처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52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사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불신자는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자식들도 너무 잘 컸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갖고 순간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그 비교 옷이 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속지 마셔요 우리는 갑분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 그 곳간에 있는 걸 훔쳐갈까 봐 그걸 지킬 만큼 뭐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악인의 창고를 헐어서 의인의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악인의 소득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 맛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별명은 어머니의 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우리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을 못 봐요 서로적인 것을 메어서 있을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짐을 같이 거들어준다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틀어주시는 것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과 다익과 모세가 받았던 성령의 정확한 인도와 보호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귀신에 잡힐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 귀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나옵니까? 과학적으로 나옵니까? 21세기에 오히려 이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병원 간판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엑시레이로도 나오지 않은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 귀신의 영이 잡히게 되어지면 그 인생 완전히 영적 상태가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로 잡힌 자는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염려, 염려, 근심 걱정, 염려는요 갈기갈기 찢어놓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염려, 근심을 심어놓는 거거든요 여름을 받은 구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요 자꾸 염려거리를 불어넣는 겁니다 잠원 17자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이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데,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가치를 여러분 오늘 혼돈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가 오기 전에 반드시 목적과 수단 이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목적, 본질, 수단, 비본질 여러분의 몸과 옷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죽하면 저는 염려의 선박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우리나라 초대사 때 초대교회사 때 실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민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한 조사가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호롱불 아래에서 보다 보니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냐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조사가 이걸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함께 손을 내밀면서 나도요, 나도요 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어떠한 죽음의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새 친구의 고백처럼 에스토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의 확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인도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현장 생각나게 하는 거 저는 말씀드릴 때 정말 성령 인도를 다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설교를 적을 때 메시지 노트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는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밑줄도 쳐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각종 아이디어들도 기록을 합니다 그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그 시간 말씀으로 답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정확히 성령의 인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우연이 된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십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잠원 16장 9절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다 허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기다 이 언어가 재밌습니다 맡기다라는 뜻은요 굴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짐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는 또 짐을 또 싸들고 나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이스라엘 초대교인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앞에 별명이 뭐였죠? 디테디오스 염려해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디테디오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서 해방된 내 자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인도 이겁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삶은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성도님들 그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뭐 쪽집게 무당처럼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자 갈라데소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현미경 사역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일거수일투조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처럼 모세 손에 들렸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달란트 내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달란트로 또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가 여러분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 이 구속사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한 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영적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과를 통해서 함께 포럼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고요 10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잠시 읽어드렸지만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암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제가 잠시 또 간단한 고백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조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나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조하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